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추래굽기입니다 추래굽기 자 추래굽기 12장입니다 추래굽기 12장 추래굽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추래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또 뭐 하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의 복입니다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과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주셨습니다 7대 명절 몇 대 명절이라고요 7대 명절 7대 명절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많습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는 우상단지를 숨기며 살았던 우상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나는 3월 3질 그 다음에 4월 초파일 그 다음에 5월 단호 6월 유디 7월 백중 8월 추석 9월 9일 그 다음에 10월 동진가 모르겠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정월 초파일 그 다음에 이제 정월 초하루는 설날 이렇게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명절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명절 때 막 우리가 내가 기억할 때는 우리 어렸을 때 요 많을 때 구례읍에 구례읍에 가면 대단한 행사가 열렸어요 그 동춘서커스 알아요 동춘서커스 와 동춘서커스 들었는데 난 태어나가지고요 사자를 처음 봤다고 그랬을 때 와 그 사자 그 사자에다가요 코끼리 말이에요 코끼리 그 다음에 그 큰 통에 세상에 오토바이가 막 그 나선형으로 막 돌자 막 해가지고 확 돌았고 막 또 내려오고 그런데 그 어렸을 때요 이야 저게 사람인가 신인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명절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크고 작은 명절들이 들어와면 꼭 내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윗목에다가 아 우리 엄마 보고 꼭 상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제사상 차리라고 했죠 제사상 그래가지고 하루는요 제가 기억나기는 6월 유딘날인가 하여튼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시골에는 이 여름에는 떼약빛에는 일을 못하니까 새벽에 가가지고 풀을 한다고 풀 풀 알아요 풀 그리고 풀을 이제 해가지고 한참에 와서 그걸 작두에다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 소를 소에다가 밑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소가 그걸 부드러운 거 먹고 거치는 건 이렇게 집 밟고 거기다 똥오줌을 싸서 걸음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대비여 대비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물이 줄줄 흘러는 그 풀을 한참에 하고 딱 왔는데 딱 앉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6월 1일 날인데 상차렸어 상차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해놓고 지게를 저기다 해놓고 마루에다가 여름이니까 마루에다가 밥상을 체려놨는데 밥상을 한 숟갈 뜰려다가 우리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윗목에다가 상차렸어 안 차렸어? 그러니까 아이 그까짓 넘으니까 뭘 상을 차고 체려놨고 그 제사도 지금 7개나 돼서 많아 죽겠고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는요 한 달에 보통 제사상을 두 번 체려줘 두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제 내 대회에 와서 그게 다 끊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절대 안 해요 그거 안 했는데 그래서 안 차려놨다고 우리 엄마가 왕왕왕 그러니까요 그냥 요고 상을 요 마당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미친년 막 개년 막 고만 욕을 다 하면서 막 상을 다 집어요 빨리 체리라고 체리기 전에 안 먹는다고 이렇게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하여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명절이 많은데 우리나라 명절이나 중국의 명절이 비슷한 게 많아요 유대인의 명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명절은 거의 다 누구하고 관계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뭐냐 우리의 명절은 뭐냐면 다 농경 샤만이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이 샤만이즘 우리의 우상과 차이가 뭐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붙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붙어요 하나님으로 붙어 우리는 이걸 풀어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붙어 우리 누구에게 오냐 인간에게 와요 인간에게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명절이고 제사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붙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상이나 이방 종교는 뭐냐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으로 붙어요 뭐로 붙어요? 인간으로 붙어 신에게 가는 거예요 신에게 가는 거예요 이 차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명절하고는 본질적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본질적 그러나 하여튼 명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었는데 과거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몇 가지의 명절을 줬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절이 일곱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에요 6월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오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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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무슨 절은 뭐예요? 속제절입니다 속제절 속제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속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가 뭐예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장막절이요 장막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장막절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주셨는데 이 7대 명절은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이 7대 명절을 주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크게 세 가지 몇 가지라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대 명절을 준 건 크게 세 가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6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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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교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제절 장막절 아멘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줬는데 왜 주셨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뭐냐? 7가지의 큰 구속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이 복음의 7대 사건이에요 7대 사건 장세기하고 비슷하죠? 장세기 1장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7대 명절을 주시면서 이 7대 명절을 주셔서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왜 7대 명절을 줬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날 7가지의 사건이에요 사건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루어질 7가지의 큰 축복의 사건이다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유대인 우리 심령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와서 당연히 이것은 다 이루었어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난주까지 했던 바로 장세기 1장과 이 7대 명절과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아는 것은요 이게 청교도의 기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하여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가장 큰 사건이지만 아무리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요 이거는요 있으라마나요 동그라미 7개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속에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메하미 그러면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6월절은 예수 그리또에게 6월절은 뭐냐 이 6월절은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는 예수의 죽음이요 죽음 아멘 예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 뭐라고요 6월절은 예수 그리또의 죽음이요 죽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요 애굽에서 출애금을 하던 날 전날 밤에 뭐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지에다 바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6월절에 죽었던 이 어린 양이 곧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하실 예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아멘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세례요한은요 세례요한은 뭐하는 사람이냐 딱 그런요 이 땅에 와서 딱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딱 요한마디 하고 끝난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참 보면요 그렇게 탁월한 정치적인 이 탁월한 해안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도 그의 사명은 뭐요 대한민국 건국이요 건국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이 부국 강병의 이 정신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켰던 그 위대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사명이요 또 문재앙이도요 또 사명이 있어요 교회 예배 못 들게 한 거 그 사람의 사명이요 다 사명대로 살다 가는데 이 세례요한은 딱 한마디의 외침을 하고 끝난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거든요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계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결국 이 세례요한의 사명은 뭐냐 예수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예수에게 기름 부어 자 세례요한은 누군지 아세요? 세례요한은요 그의 부모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이요 세습 아니에요 세습이요 여러분요 제사장은 세습이요 네이지파에서 대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라 그랬거든 네이지파 네이지파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5대 제사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 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다 했는데 그 5대 제사 할 때 특히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 그거는 5대 제사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제일이 있어요 그때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 아사셀 어린양이에요 아사셀 양이라 그래요 아사셀 영 혹은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또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 그 그림을 가장 완벽하게 그린 이것이 바로 아사셀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사셀 어린양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셀 영은 이 대속제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인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에요 원죄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이 원죄의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삼을 받고 우리의 그 죄의 유효기간은 뭐예요? 죄삼 받는 유효기간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할렐루야 목이 다 가부러가지고 목이 이제 내가 다 갔어 목이 이게 막 코로나에다가 막 감기에다가 막 짬뽕해가지고 막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참 주일 밤에 올라가서 월요일날 삼천 한 오륙백 명 전국에서 엄청난 숫자가 왔어요 그 사람들 다 십만원씩 다 나눠줘서 다 그거 다 하는데 현장에서 하는데요 아이고 그거 다 하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다시 서울을 찍어야 되는데 토요일날은 포기했어 왜냐하면 또 오늘 저녁에 올라가 5살리 올라가면 또 일주일 동안 또 있어야 돼요 금요일날은 하루 주행일 가서 사랑스럽게 또 설교해야 돼요 하루 주행일 그래서 어제는 이제 또 다른 일 때문에 못 갔는데 막 몸이 피곤하니까 목이 막 가고 목이가 목이 가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서야 되는데 말이에요 기도도 하는데 목이 서가지고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슬 어린 양이 있다가 아 이제 딱 데리고 보면 대제사장이 그 아사슬 어린 양에다가 뭐예요? 안수기도 하는 게 안수 주여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사슬 어린 양에다가 안수합니다 인류의 죄 그때는 뭐 인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일이까지 저들이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모든 죄를 주여 대속하여 주세요 오늘 이 어린 양에 손을 얹습니다 이때 이 기도를 하면서 제사장이 안수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어디로 가? 아사슬 어린 양이 다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말을 전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가되면 그때의 이 어린 양에다가 어린 양을 거기다가 이제 뭐냐 피 묻은 그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딱 때려서 보내면요 이 아사슬 어린 양이 좌우로 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가요 누가 끓지도 않은데 곧바로 가요 곧바로 가면 그 피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쫓아와서 그의 몸을 찢든지 아니면 이 아사슬 어린 양이 곧바로 가서 낭떠러지 천길 만길의 낭떠러지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그 몸이 선상조각으로 찢어질 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안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의 대속제일 날은 꼭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누구한테? 아사슬 양한테다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안수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은 뭘 받은 거냐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뭘 받았냐 안수 받은 거예요 안수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예수가 딱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옵니까 나는 그런 일 하면 큰일 나요 아 왜 나한테 다 큰일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네가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이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네가 하는 게 옳다 이거야 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계의 세례예요 회계의 세례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는요 물세례는 또 달라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으나 오늘 우리가 하는 세례하고는 달라요 또 달라요 왜냐 세례 요한은 회계의 세례예요 회계의 세례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토는 죄가 있어 없어 죄 있어 없어요 죄 있다 그러면 다 가 우리 교회에 오지 마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인데 왜 회계의 세례를 왜 받냐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회계의 세례를 받으러 간 게 아니고 뭐하러 갔느냐 마지막 인류 역사의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바로 안수받으러 간 거예요 안수를 받아야 뭐가 돼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므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가 바로 예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죄를 다 전가받고 어디로 가요? 골고루 산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몸이 찢어질 때 피 흐를 흘릴 때 우리의 죄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듯이 오늘 마지막 날 인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 뭘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바로 보혈의 피여 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가 교회를 크게 했느냐 적게 했느냐 네가 교회를 오래 된 게 있느냐 적게 된 게 있느냐 네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크냐 적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여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한 것은요 딱 그거예요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전가시켜 놓고 뭐예요? 이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한 번 하고 모가지 딱 잘라진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믄 아멘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왜 나타났느냐 뭘 말하려고 나타났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6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묘하신 분이에요 깨달으시믄 아멘 할렐루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게 해주신 절기가 6월절이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럼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으로 오는 절기로서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토의 무덤이여 무덤 아멘 뭐라고요 예수의 무덤이여 무덤 예수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어디에요?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히는 사건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무교절 깨달으시믄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무교절이 다가오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꽤 됐는 것 같은데 중국 시안을 갔어요 중국 시안 그 시안이 어디냐면 바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왕 진시왕의 무덤이 발견된 것이 시안이란 말이에요 그걸 서안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서안이라고 하는데 시안에 가면요 이 서안 이 시안은 바로 동서의 무역의 교류가 있는 바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그 실버 그 실크로드 실크로드라고 해요 실버가 아니고 실크로드 이 실크로드인데 이 실크로드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국 사회주의는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국가소위에요 단 이 지상 구조물은 국가로부터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70년이면 70년 또 뭐 30년이면 30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요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생겨 땅을 다 뺏어 살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시안에 가면요 자기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있어요 이슬람 그래서 시안에 가면요 그 이슬람의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의 거리 와 이 관광 코스 가운데요 그 이 서안에 가면 이슬람 그 이 산거리가 있는데 하여튼요 꽤 넓습니다 요 요 요 요 요 병점 요 가다보면 요 비행장 옛날에 박정희 때 이 병점 내려가는 요 도로 있잖아요 반드는 도로 이거는요 비상 그 비행기 비상 장륙장으로 이륙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박정희는요 방공 방첩 이걸 철저하게 생각한 분이요 그러니까 그 도로만큼 커요 쫙 뜨는데 그 시안에 가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 어마한 걸 다 팔아요 그 이슬람 근데 거기 가면 뭐가 나오냐 무교병이 나와 무교병 그래서 양꼬치도 막 그냥 큰 장떡에다 막 꽂아갖고 가는데 나는 비가 약해서 그거는 못 먹어 아따 그 이승상으로 별로 안 좋대 막 그냥 거기 가면요 그 양꼬치 하는 냄새 누룩냄새 때문에 아오 나는 숨도 못 쉬겠더라고 그런데 그 저 우리 저 내 친구는요 그 통합층 목사인데 송탄에 있는 그 친구는 야 요 여행도 먹는 것도 여행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 잘 먹더라고 나한테 하나 준다라고 먹어봐 안 먹어봐 아이고 나 먹자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뭘 샀냐면 무교병으로 샀어 무교병 무교병이 꽤 커요 아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이스트가 안 들어가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래 이스트 알잖아 이스트 술술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 이스트가 들어야 빵이 부풀어지잖아요 응? 빵이 부하게 부하게 부풀게 하는 게 이스트인데 이스트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진짜 먹어보면요 하여간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데 나는 그래서 무교병을 처음 거기 가서 시안에 가서 한번 봤어요 그 이슬람도 무교병을 먹어 우리 유대인들도 무교병을 먹어 똑같아요 그게 무교병인데 그 무교병이라는 것이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이요 떡병자니까 무교병인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떡이 굳지 않도록 이 보장에다 싸가지고 어떠하느냐 그 사망 모래바탕에다 모래 속에다 이렇게 묻어나요 묻어나 짐승들 벌레들이 안 들어가도록 조금 깊이 파가지고 보장에다 잘 싸서 밑에 딱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떡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 땅의 습기 때문에 이게 굳어지지가 않고 늘 그대로 말랑말랑해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들보들해지면 무교절날 이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애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나눠먹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이게 깨달으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수천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죽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있을 것을 묻힐 것을 바로 그들의 생활습관을 통해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어낸 머리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민 성민이 뭐예요? 성민 성민이란 게 뭐냐면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구별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갖고 첫째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돼 안 돼요? 보세요 생활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니고 생활습관 관습을 통해서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하고 결혼하나 그래서 안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이에요 지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놓고 지가 구수 여자고 까마잡잡은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괜히 허헝하고 누나만 하나님 앞에 혼나게 만들었잖아 그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보리를 뿌렸어 보리 밭에다가 보리를 뿌렸으면 그 옆에 고랑에다가 다른 걸 심으라 그랬어요 심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구별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혼합하지 마라는 게 섞지 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하면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밭에다가 이거 심고 이거 심고 이거 심고 하지 마라는 거야 섞이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몰라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본능적으로 가리킨 거야 무교절날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만들어놓으면 하룻밤 지나면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딱이 굳어버려요 돌덩이처럼 굳어버려요 거기에 설탕도 좀 들어가야 되고 이스트도 들어가야 빵이 부들부들하고 금방 썩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맛있는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반죽만 해가지고 떡을 끊으니까 끊어놓은 다음에 얼마 있으면 그냥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돌처럼 그래서 그들이 부들부들한 떡을 먹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것이 우리 성령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자기 깨끗은 보자기에다가 잘 싸서 모래가 드리자면 둥둘둘둘 많아서 잘 싸가지고 깊이 모래바탕에 이렇게 파서 그 속에다가 묻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거 뭐냐면 수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식 가운데 아멘이요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땅의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또한 무엇과 같으냐 선지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무교병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에게 와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깐족깐족 되면서 말이야 그랬어요 그럼 맞다 니들이 하는 말이 홀토다 그러니까 메시아면 네가 표적을 보여 봐 표적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 봐 표적 내놔 표적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니들한테는 표적 보일 것이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 요나가 밤낮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3일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토가 바로 무덤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한 적이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실절이 뭐냐 이 초실절은 뭐냐 바로 이것이 뭐냐 예수 우리 또의 부활입니다 부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부활 예수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초실절이에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뭘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그 다음에 매출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뭘 했어요 농사를 못 지었어요 왜 언제 주님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일지 모르는데 뭐 심어놨다가 가자 그러면 옮겨가야 되는데 주수도 못하고 그래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서 어디요 풀이나 나무에 묻어있는 그 만나 이것을 걷어다가 굽거나 튀겨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가세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딱 그쳤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이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만나가 이제 딱 그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거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바로 초실절이 뭐냐 처음 초자예요 처음 초자 그래서 우리가 초자라 그러잖아요 직장에 처음 들으면 아 이 초자가 말이야 그 다음에 초년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처음 초자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첫 번째 거둔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삶을 통해서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누구를 드리라 그랬어요 첫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첫것 끝물을 드리지 말고 첫것을 드리란 말이에요 첫것을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을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것을 지켜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를 그들이 믿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도요 그들은요 이것을요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요 그래서 늘 이 처음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항상 처음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뭐냐 처음 드리는 열매 처음 열매를 초실절 처음초 열매실 처음초 열매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뭐라 그래 과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초실절은 처음 딴 열매 처음 거둬드린 처음 속한 열매를 드리는 철기가 초실절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아이 처음 열매를 드렸는데 이게 부활절하고 뭐냐 잘 들어봐요 예수 그리토의 부활인데 왜 예수 그리토가 예수 그리토의 부활이 초실절이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을 찾아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아멘 물론 예수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나사로를 살린 일도 있고 그죠 가부의 아들도 살리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장차 예수가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부활의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오늘 우리가 그 뒤를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아멘 잘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무덤에 갇혔다가 이제 안식일 날은 못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을요 원래는 원래 그날에 죽이려고 안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식일 날은 사람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안식일 첫날 예수를 때려 죽인 거야 십자가에다 모서뼈서 그리고 안식일 전날 어디다 가요? 무덤 속에다 갇아버린 거야 그래서 하루가 지난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어디예요? 무덤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그다가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제 주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여자들이 남자 새끼들은요 다 도망갔어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은요 영적인 복은 여성들이 다 받는 거예요 사고도 여성들이 치고 복도 여성들이 받는 거예요 선악과도 맨 먼저 따먹고 제가 들어오게 하더니 구원도 자기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그거 참 시안한 여자들이요 여자들 싸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인류 역사의 이 구원의 이 축복의 역사도 여자들이 만들어가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여성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개 콧구멍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예수의 그 평상시에 살았을 때 예수가 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남자 새끼들은 다 도망갔어요 안 믿고 베드로고 뭐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 부대들은요 그걸 믿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계산하니까 아 안식 후천날 예수가 부활하겠네 그래서 무덤에 가봤더니 세상에 이 무덤에 돌이 싹 굴러져 있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요 예수가 없어 빈 무덤이야 빈 무덤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 주님을 저 나쁜 놈 새끼들이 죽어서 시체까지 어디다 감춰놨다고요 통거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딱 나타났어 딱 나타나니까 내가요 우리 목사님 경호도 해보면요 여자들이 그렇게 앵겨 쌌터마이 하고 이쁜 것들이 앵겨야 돼 꼭 할머니들만 안겨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할머니 전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은 할머니 전문입니다 남자들은요 나가면서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냥 주먹인사만 하세요 그럼 다 말하자 할머니들은요 좋으니까 그냥 이게 잡아가지고 땡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쇠가 밖에 있어서 띠깜하면 큰일 나요 그냥 가는 거야 근데 할머니들이 좋으니까 그냥 막 목사님 안기고 막 하려 그래 때로는 우리가 죄 짓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도 목사님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처음 막 목사님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스킨십이라도 한번 하려 그러고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뛰어말리는 우리도 참 잔인한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음료수도 안 갖다줘 그래서요 주차팀 할아버지들 주차팀 다 총괄팀장들이거든 주차팀 할아버지들은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거기는 음료수가 산대미처럼 쌓여있어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는 안줘 미운 틀에 베겨가지고 그래도 어떡하겠어 근데 참 이게 그 여자들은요 그냥 앵긴단 말이야 앵겨 그러니까 이 마리아 부대들도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탁 가서 안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만지지 마라 그래 만지지 마라 그래 왜 그러느냐 자 이게 성경입니다 주님이 첫 열매시기 때문에 사람이 취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활해서 딱 첫 번째 부활했는데 누가요 마리아 부대들이 온 거야 그래 마리아 부대들이 탁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탁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 만지지 마라 그래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지금 누가 누가 먼저 받으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부활의 철 열매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니들이 만지면 안 돼 네 그래서 만지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먼저 아버지께 보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바로 초실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초실절이 뭐라 예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이해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뭐냐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인데 뭐냐 바로 이 늦은비요 늦은비 늦은비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으로 오시면 성령으로 강림 이게 뭐냐면 늦은비란 말이에요 늦은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비가 딱 두 번 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걸 가르쳐서 이른비라 그래 처음 오는 비를 이른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비를 늦은비라 그래 이른비 늦은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이른비가 와요 그래서 이른비가 딱 오면 땅이 마사토이기 때문에 딱딱이 굳어있어 그게 비가 딱 오면요 땅이 보들보들해져 그때는 빨리 뭐 해야 돼? 쟁기를 갈아야 돼 그런데 쟁기를 갈아야 되는데 쟁기를 갈지 않고 뭐예요? 노름하고 있거나 어디든 놀러 가거나 딴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식이 놓치면 씨앗을 못 뿌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른비가 딱 오면 빨리 갈아서 거기다 씨를 뿌려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못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손에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아줬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갈아야 돼 아멘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뿌려 그럼 늦은 비는 뭐냐 늦은 비는 이렇게 땅을 갈아서 이른비 때 탁 해놓으면 이제 햇빛이 쟁쟁 나 그런데 땅은요 습기를 머금고 있어 그래서 요 놈이 속에서 뭐예요? 새싹을 띄워서 이렇게 곡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 전에 한번 하나님이 비를 쭉 내려줘요 그 비를 먹고 알라리 알곡들이 된단 말이에요 알곡들이 그래갖고 익어요 그럴 때 뭐예요? 바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요 바로 오순절이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이해되셨으면 아멘 바로 늦은 비의 성령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은 뭐냐 이 나팔절은 뭐냐 바로 늦은 비의 성령이 마여 이 알곡을 만들어서 곡식을 만들어서 이제 곡식이 다 익으면 뭐예요? 추수요 추수 추수요 추수 이게 바로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뭐냐 추수요 추수 그걸 바로 추수대라고 그래요 추수대 추수대에 뭐를 해요? 알곡과 쭉정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아이고 말이에요 가보니까 아이고 그냥요 그 논에 보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벼 모내기를 딱 해놓고 이제 뭐가 착 자란단 말이에요 벼가 자라요 벼가 자라면 맨날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이놈아 저 논에 저 토꼴 논도 가고 저 천상리 논도 갔다 오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무신 검정 고무신 있고 막 달려가가지고 논을 봐요 그러면 논 이렇게 딱 보면 밤새도록 뱀이 구물 구를 파서 논두덕에 물을 세서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진짜 그래요 두더지가 그 지렁이 잡아먹으려고 구더기를 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이 마른 거 그거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햇빛이 이렇게 쫙 이제 동이 터요 동이 튼단 말이에요 동이 트면 이 벼는 이 벼치를 통과할 때 그대로 그 색깔 아주 진녹색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피가 있어 피 옛날에 여러분 피죽 한 걸 또 못 먹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피죽 우리 사람 피죽이 아니고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피죽이라고 해서 무슨 사람의 피를 빼가지고 죽을 끌이나 그런데 그 피죽이 아니고 이 논에 사는 피가 있어요 피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햇빛에 딱 비춰보면 이게 색깔이 그 저그저 약간 그 저 황금빛 색깔으로 투명 색깔이 이렇게 비춰서 걔드는 투명 색깔이 딱 근데 신기합니다 그거 곡식이 참 신기합니다 그거 빛이 없을 때는요 이게 변지의 피인지 구별이 안되는데 빛이 딱 등장하면요 피가 딱 드러나버려요 이게 색깔이 싹 드러나 그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막 피를 뽑아요 피를 뽑으면 이 놈들이 벼의 뿌리를 싹 감싸가지고 뽑을 때 지하나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 놈을 뽑잖아요 벼까지 같이 뽑아져버려요 그래서 어쩌서 이제 그거 빼가지고 또 찢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심고 팔을 이렇게 해놓으면 걔가 이제 자라긴 하는데 이게 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가라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가라지들이 많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거 가라지 좀 싹짱 뽑아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나도라 지금 그 가라지 뽑는다고 괜히 논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뽑다 보면 벼도 상해버려 벼도 그냥 놔둬 언제? 바로 추수 때 알곡은 어디로? 창고해드리고 쭉쩡이는 갖다가 불에 태운다고 그때까지 그냥 놔두라 그런 거예요 그냥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를 그냥 왜 예수님은 이단들을 저렇게 놔둘까 그러는데 바로 이때 가서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나팔절이 뭐냐? 추수 때란 말이에요 추수 때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그 다음에 쭉쩡이는 긁어모아서 어디다가 불에다 태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나팔절이냐 왜 나팔절이냐 자 대살로니가 전서를 다 찾아봐요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를 다 찾아봐요 자 4장입니다 4장 4장 아주 중요한 말씀 자 13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었어요 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아니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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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16절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와 기가 막힌갑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바로 이 나팔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이야 기가 막혀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나팔죄 이 나팔죄는 뭐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뭐냐 주님이 제림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의 제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알국성단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휴거예요 휴거 휴거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휴거가 나와 있는데 왜 휴거를 안 믿냐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가 왔어 당신이 왔던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래 자 여기에 우리 지금 강집사님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수 없는 고등학생들이 천명이 모여 있어 그러면 이 천명의 학생도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천명하고 바꿀 것 같아 이름이 뭐더라 강혜경 딸 지은이? 아 현지 자 그러면 이쪽에 천명의 학생이 여기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여기에 천명하고 이 현지하고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바꿀 수 있을 거 없을까요? 엄마인데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명의 아기들도 소중하지만 이것을 소중함으로 따지면 누가 더 소중해요? 강혜경 집사에게는 일단 현지가 최고로 소중한 거예요 아멘 인류 역사의 모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을 다 합치고 예수 한 사람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는 누가 더 소중할까요? 예수요 예수 아멘 이렇게 귀하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말미암을 우리를 구속했어 그럼 다음 예수가 재림했어요 예수가 재림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날 게 뭐냐? 7년 대활란이요 이건 7년 대활란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이거는요 바로 예루살렘 제3성경이 왕공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이 7년 대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왕으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년 활란을 주는데 자 그러면 잘 들어봐요 내가 지금 베이스 깔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속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저 새끼들 신앙생활하는 게 개 떡같이 했지 너 새끼들 주일날도 빠져먹고 말이야 삐집어 말이야 개 지랄 떨었으니까 너희들 7년 활란 동안 퐁당 빠져서 한번 고생 좀 해봐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믿음대로 될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7년 활란 속에다 집어던질 것 같다? 아니다 아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가 공중에 재림해서 뭐 하느냐 바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려올린다는 걸 휴거라 그래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느냐 바로 이 땅에서는요 7년 대활란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보면 막 밑에는요 번개가 치고 막 우르렁쾅쾅 천둥 막 이렇게 비행기 타보면 저쪽에 막 번개불이 번쩍 번진 게 보여요 그런데 비행기에서는 비를 맞아야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밑에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비행기 위에서는요 태평하게 가고 있어 왜 구름이로 가니까 똑같은 현상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한 사람들을 뭐냐 7년 대활란에 집어넣지 않냐고 후유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하냐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냐 7년 대환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말을 했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이었던 누구냐 바로 조용기 김홍도가 한 말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정강훈 목사님이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보세요 조용기 김홍도 정강훈 그러면 끝났잖아 더 이상 이 재론의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믿어 조용기가 얘기했다니까 김홍도가 얘기했다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뒷받침 되느냐 자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의 일곱 식구 가만있어 노아가 몇 식구지? 네오 봐라 한 사람은 호래비 만들 뻔했네요 노아의 여덟 식구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방주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만드신 거란 말이야 깨달아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그런 날이 속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때 가면 우리가 예수 잘 믿었다는 게 여기서 표가 나 아멘이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요 거의 비슷비슷해 어쩔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환란을 더 겪는 것도 있어요 어려움을 더하는 것도 있어 그런 걸로요? 그런 걸로요 하면 그러나 이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아멘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이 왜 이렇게 잘 안 맞을까 했더니요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인 줄 아세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 낮이요 낮이면 뭐 해야 돼? 밭에 가서 일해야 돼 그렇죠? 밭에 가서 밤에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미국은 뭐예요? 밤이요 그러니까 밤에 지금 미국은 잠을 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과학적이냐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밭에 가서 일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보니까 어이, 왜? 어이? 원래 농사 잘 지켜지는데 보니까 한 놈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어이, 귓구녕이 묵었나? 왜 대답을 안 해봤더니 어이, 방금까지 옆에 있던 일하던 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이, 저식이 오줌을 사러 가려면 얘기로 오가지 왜 없어지지? 하루 종일 일해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같이 잤는데 신랑은 가고 마누라만 남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또 마누라들이 기분 나쁘지 보니까 마누라들은 가고 남편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원리에 따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바르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나팔절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자 뭐가 차니까? 때가 참해 때가 찬단 말이에요 때가 때가 있어요 만사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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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의 주인공이 돼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반드시 나팔절은 온다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팔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다음으로 오는 것이 뭐냐 이게 속재절이에요 이 속재절은 뭐냐 이 속재절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회계절기요 이거는 누구냐 이거는 유대인의 절기요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을 위한 구속의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속재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뭐하러 갔어요? 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불러봐 신랑 대신 예수께서 보세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공중에서 7년 동안 뭐예요? 혼인잔치 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을 누가 겪어요? 유대인이 겪는 거예요 유대인은 제2의 히틀러 사건을 또 겪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요 수도 없이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 거역한 것 때문에 예? 빌라도잖아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책임 없어 어? 어? 나는 이 사람 나 손에 피 안 묻힐 거야 그래서 뭐 했어요? 빌라도는 손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서기관 이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 한마디 때문에요 예루살렘 다 망할 때 그때 자녀들을 삶아 먹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아이고 예루살렘 성전을요 이 로마 병사들이 탁 해가지고 모든 통로 지새끼 한 마리도 못 가게 해가지고 양식도 들어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했어 그래야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배고프니까요 오늘은 당신의 아기 잡아서 삶아서 뜯어 먹고 내일은 우리 아기 잡아서 뜯어 먹고 이렇게 해서 최후의 예루살렘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틀러에게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죠 몇 만이 죽었어요? 몇 만? 600만이요 600만 600만이 히틀러한테 죽었어요 600만 600만이면 뭔지 아세요? 수원 인구가 몇 명이요? 수원 인구가 110만 120만 밖에 안 돼요 경기도 인구가 지금 1200만이거든 지금 서울 인구가 800만이에요 서울 인구가 거의 다 죽어버린 거야 그 시대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지막지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완란 동안에 이제 666표가 실행되거든요 666표 벌써 우리나라도 오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카드 같은 것도 안 가지고 다니고 옛날에는 현찰 가지고 다니죠? 지금은 다 카드 가지고 다니죠? 이제 카드도 들고 다니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핸드폰에다 집어넣어 왔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핸드폰에다 넣고 다니니까 나도 요즘에 쓰네 그거 아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그냥 몸속에다 집 넣으면 내 신원정보가 다 들어가 버려요 이제 몸속에 들어와 벌써요 짐승정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벌써 AI 등장했죠 AI AI 등장했잖아요 벌써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년 대완란을 다 겪어야 돼 왜? 뭐 때문에? 예수 버린 것 때문에 혹독한 환란의 기간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예수인 것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개시의 정신을 그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들어봐요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개시의 정신이라 그래 내 속에서 그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감동을 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야 돼 할렐루야요? 그걸 쫓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뭐예요?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줬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완악한 것도요 깨닫지 못한 것도 그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 깨닫는 자가 복인 거야 아멘이요? 근데 그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요 예수가 왔는데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다가 뭐 했느냐 게시의 정신을 닫아 놔버린 거예요 닫아 놔버려 닫아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못 믿어 그러다가 7년 대환란을 겪고 난 삶에 그들에게 게시의 정신이 임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절대 아버지가 목사라고 구원 못 받아 장로 아들이라고 구원 못 받아 본인이 믿어야 돼 이방인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회계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닫아 놔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야 이 게시의 정신이 열리냐 속제절날 가서 열리는 거야 그때 민족적으로 회계에요 7년 대화 날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미스바 대성애가 이때 일어나는 거야 아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이요 블레스스를 통해서 징계했을 때 그 위대한 종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마음을 짓고 너희는 겉옷을 짓고 마음을 짓고 회계하라는 것이 바로 이게 속제절이에요 속제절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게 회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장막자로 가는 거지 이게 영원 무궁이에요 영원 무궁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 무궁이 세계에 와요 반드시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일곱 개만 아는 이 사건이요 뭐냐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도 유튜브를 많이 들어가지고 정강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청녀도 목사님 설교를 하도 들어서 지금 달달 외지만요 이 7대 명절에 복을 받자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일곱 개 이것만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이 영적인 주소가 얼만큼 날아가느냐 여러분 일반 송도보다 30년은 여러분이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 동그라미 일곱 개만 아는 것이 뭐라고요 일반 송도보다 뭐요 신앙의 역사를요 30년을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은요 30년을 앞서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 이걸 들어요 어디서 이걸 듣냔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요 예수의 제림을 안 가르켜요 휴거를 안 가르켜요 7년 대환을 안 가르켜요 속재절을 안 가르켜요 여러분이 7가지 이걸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뭐냐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내가 이제 마태복음 조금 하다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내가 오후 시간에 다니엘서를 하려고 해요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한번 내가 풀어보려고 해요 다니엘서를 풀어보면 이것은요 빼도 박도 못해 정확해 정확해 할렐루야예요 이 다니엘서는 원죄의 영적인 저항력이 세가지고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인류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거야 아멘요 그래서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속재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겠어 이걸 어디서 들어 어디서 뭘 어떻게 알아 들어 이걸 참 그러니까요 아직 누가 제림한다 별 발광을 뜯어도 아직은 아니에요 뭐냐 이게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에서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제림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제림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가 제림해서 일어날 사건들이 지금 몇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재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뭐냐 장막절 바로 천년왕국 이어서 영원 묵은 세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천년왕국에서 다 왕노릇 한번 해봅시다 아멘 자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자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전 시간을 많이 잡으니까 또 저 오후 시간이 짧아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장막절을 설명은 다음 주에 한번 내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재절 장막절 아멘 여러분 이 동그라미 일곱 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쏙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